마이소루 너깃 엑스트라 볼드 인도 마이소루 지역에서 재배하는 습식 아라비카 커피이다. 커피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1992년부터 우수한 커피 재배지의 A급 원두에 너깃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한 것에서 이름이 유래하였다. 인도 아라비카 커피의 최고 등급인 플랜테이션 AA이며 커피의 수확은 11월에서 2월에 하고 습식법으로 가공한다. 로스팅은 시티 로스팅이 일반적이고 풍부한 향과 톱소는 신맛이 특징이다. 일반 생두에 비해 크기가 큰 편이고 옅은 초록색을 띈다.